공달은 인류 전체에 이득을 주기 때문에 일부일처제가 자리잡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일처제가 인류에게 주는 이득에 대해 공달이 이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달은 일부 다처제가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줄여서 근친 유전자로 유전병이 생길 확률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공달은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많이 생기고 여자들이 우월한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가 불행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일부일처제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달에 따르면 일부일처제 사회가 되면서 남성들끼리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인 사냥채집 사회에서도 남자들끼리 협력해서 사냥과 전쟁을 했습니다. 침팬지도 수커들끼리 협력해서 사냥과 싸움을 합니다. 공달은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율도 높고 사회적 갈등도 크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빈부격차든 짝짓기의 빈부격차든 격차가 클수록 못 가진 남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에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일처제 사회보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남자들 사이의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이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과학, 기술, 인문학, 예술, 체육과 같은 방면에서 생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경쟁의 안 좋은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쟁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온갖 분야에서 업적을 훨씬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이 거의 순전히 여성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화심리학계에서는 남자들 사이의 치열한 짝짓기 경쟁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요컨대 일부 다처제에 비해 일부일처제가 인류 전체에게 이득을 준다는 공달의 주장은 적어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공달처럼 일부일처제가 주는 이득들만 나열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다처제가 주는 이득들도 나열한 이후에 양쪽을 비교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이 정량 분석을 공달같이 무식하고 머리 나쁜 사람이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일부일처제가 전세계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볼 때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사냥채집 사회들뿐 아니라 전통적인 농경 사회들에서도 일부 다처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일처제가 인류 전체에 이득을 준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인류 전체에 이득을 주는 것을 강하게 선호한다면, 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류와 인류의 직계조상들은 일부다처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았을까요? 공달은 집단 전체 또는 종 전체에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는 듯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만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읽어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선택은 집단 전체 또는 종 전체 또는 생물계 전체 또는 우주 전체에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번식 또는 유전자복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진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동물들이 자신의 이득보다 집단의 이득을 더 중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이득을 더 신경쓰는지, 국가 전체 또는 인류 전체의 이득을 더 신경쓰는지 주변을 조금이라도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익보다 공익을 훨씬 더 중시한다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진화생물학에서는 기능개념과 효과개념의 구분을 중시합니다. 어떤 형질의 온갖 효과들 중에서 그 형질이 진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기능입니다. 성욕은 개체번식에도 도움이 되고, 종의 번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단선택론이 인기가 많았던 시절에는 종의 번성을 위해 성욕이 진화했다고 믿는 생물학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욕이 종족보존본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1세기 진화학자들은 성욕이 종의 번성이나 보존을 위해 진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체의 번식과 종의 보존 모두 성욕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개체의 번식만 성욕의 기능입니다. 종의 보존은 성욕의 기능 또는 목적이 아니라 성욕의 부작용 또는 부산물입니다. 성욕의 기원 또는 진화를 설명해 주는 것은 종의 보존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개체의 번식이라는 목적입니다. 사회학 분야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 개념을 정의할 때 일부일처제의 기능은 인류 전체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공달이 주장한 셈입니다. 설사 일부일처제가 일부다처제보다 인류에게 더 큰 이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일처제의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즉 일부일처제의 기원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존은 성욕의 기능